이대로 가다간 조정이 무너질걸세. 약해지지 마십시오. 전쟁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. 잘 싸우시오. 흥아진을 꼭 지켜내시오. 반드시 지켜내게 싸웁니다. 거란군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. 대체 경은 어떤 사람이오?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자상은 신하였소. 헌데 이제 보니 승리에만 미쳐있는 광인 같소. 폐하, 조신은 미치도록 승리하고 싶사옵니다.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사옵니다.